서울시 교육감 부정선거 사례 5,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양천구 당일투표소에서는 복수봉인지를 부착 전에 서명 강요했습니다. 양천구 신월 7동 1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봉인지 2장에 미리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관인이 봉인지를 부착하기 전에 복수의 봉인지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투표관리관은 한 장은 붙이다가 만약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예병이라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관인은 투표관리관을 밀접하게 동행하면서 서명받은 봉인지들의 처리를 감시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첫째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이다가 구겨졌다며 떼어버리고는 예비용이라던 그 두 번째 봉인지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 서명받은 봉인지 2장을 현장에서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참관인이 끈질기게 밀접 감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여분의 봉인지를 나쁜 목적으로 나쁜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봉인지를 붙이기도 전에 미리 서명을 받는 것은 선관위관리규칙 제92조 2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선관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미리 서명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여분의 봉인지가 필요하다면서 두 개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눈뜨고 코 베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관인 정말 감시활동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